안녕하세요 오늘은 액티브 스피커로서 오랜 기간 상당히 인기가 높은 에디파이어 ML4라는 스피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나 네이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직구 쪽에서 이렇게 K2 LS50 메타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메리트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20만원대 밑으로 가장 뛰어나다 뭐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프리소너스 2 3.5와 함께 저도 액티브 스피커들 중에서 캔스톤과 함께 상당히 높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기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홈오디오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가성비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이런 고급 스피커와의 비교에서의 에디파이어 MR4에 대한 시각 저만의 시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해야 되는 스피커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렴해서 강점이고 또 단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7만원대의 제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38,000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데는 배송비가 5만원이 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최저가 말도 안 되는 금액 적어놓는 곳들은 그런 낚시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구입하시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6만6천원, 6만7천원 이 정도 수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직구 배송을 대행해서도 이제 구입할 수 있고요 알리 같은 데서는 안 보이고 Q10 이런 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고요 배송은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블랙이 조금 더 싸고 화이트가 조금 더 비싼 블랙 6만6천6백삼십원, 화이트 7만3천원 이렇게 컬러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양품이 오기를 상당히 바랬는데 다행히 양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MR4 크기는 옆에 렌즈도 보이시고요 오른쪽에 LP거든요 크기 대비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크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찌 됐든 간에 일반적인 크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PC용 액티브 스피커로서 말이죠 약간 작은 편에 저는 속한다는 평을 말했음을 좀 홈 오디오 기준이라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닛이나 양품이 잘 왔기 때문에 깔끔한 블랙이지만 때는 좀 타고 먼지는 좀 보이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고역에 실크덤 토이터가 한 3분의 2인치 정도 되는 크기가 적용이 돼 있고요 우퍼는 4인치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카본이 들어간 모습이고 엣지는 고무 엣지가 사용이 됩니다 조작부 오른쪽에 노브와 함께 클릭식으로 전원을 키고 길게 눌러서 끌 수 있구요 인클로저는 MDF인데 마감은 그냥 전형적인 필름 마감 좀 저렴하게 됐습니다 후면에 고음 저음 조절할 수 있고 ICA TRS 입력 받구요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와 연결을 할 수 있는 단자가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액티브죠 고급 액티브 스피커는 양쪽에 다 앰프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구요 한번 클릭했을 때 켜지고 또 켜진 상태에서는 한번 눌렀을 때는 뮤트로 들어가구요 두번 연속 눌렀을 때 모니터 모드 또 다시 두번 눌렀을 때 음악 모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볼륨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라 끊어지는 사입으로 약간의 끊김 각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반경의 폭이 좀 커서 기본적으로 좀 적당히 맞추고 PC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볼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기본인 타입입니다 좀 고급 볼륨은 좀 저가형 볼륨이라고 좀 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비교될 만한 스피커를 한번 올려봤거든요 제가 일반적인 다른 홈용 스피커들에 비해서 과연 이 에디파이어 MR4가 어느정도 퀄리티가 될지에 대해서도 비교하는 그런 영상도 이 이후에 바로 만들어서 한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리적인 부분 말씀을 꼭 드려야 될텐데 확실히 6만원대 제품 7만원 정도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가격을 생각하면 확실히 좋은 스피커의 맨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 레벨이 본격 홈용 오디오의 중급형 제품들 입문형 한 100만원대 전으로 하는 제품들에 견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액티브 스피커의 PC용 스피커의 전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한 10만원? 그러니까 정식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브리츠 ODM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만 이 정도 그레이드는 정식 수입 제품 기준으로 10만원대에 있는 스피커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우수한 스피커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또 낮은 가격대에서 괜찮은 성능을 가진 스피커를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다고 하면 더 좋은 대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충분히 정착해서 쓰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본격 홈용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우수하다 우열을 따지기 이전에요 책상에서 쓰게 됐을 때 웬만한 저음이 좀 나오는 기준 같은 경우는 책상이 같이 떨면서 저음이 굉장히 부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책상이라는 게 또 벽하고 붙여서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저음의 부스팅 현상 또 전반적으로 책상과 함께 떠는 현상 때문에 규모가 있는 중상급형 북세프 스피커를 책상에서 쓰게 됐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거꾸로 비교할 스피커를 MR4보다도 저렴하거나 스피커 자체만으로는요 앰프까지 넣게 되면 조금 더 비싸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더 라이트한 스피커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비교 영상은 제가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나갈 테고요 일단 에디파이어 좋은 CP를 가지고 있는 가습기 대비 성능비의 1을 가진 스피커에 비해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대단할 것은 없는 그냥 전형적인 10만원 대 스피커의 모습이고 그 10만원 대 스피커의 성능 정도를 직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6만원, 7만원 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메리트이고 결국에는 그 직구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AS에 대한 그런 부가적인 것들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 면이 좀 있고 또 양품이 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한 트러블을 않았기 때문에 10만원 대의 제품을 사실상 6, 7만원 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메리트인 제품이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었네요 만족하는 수준이고 대단히 만족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는 고정덕글과 정보란에서 녹음 영상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거기서 또 리뷰 영상까지 녹음 영상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동일한 마이크와 레코드를 사용했지만 책상에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책상에서 중형용 책상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떱니다 괜찮은 책상을 쓰더라도 제법 떤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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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